오늘은 첫날에 홀에서 청소도 하고 방대 청소도 하고 선임도 받고 오늘 담아내 깔고 나가고 이따 오후 첫날이니까 배워둘 거야 청소하면 그거 왜 모자 안 써도 된다 특급 지방장에 썼어 자 뭐하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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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는 게 뛰는 게 빨리 뛰는 게 뭐 청소 청소를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저 안에 저기 있는 거 엄마가 축하하고 남은 거 몇 개 있어 너희도 안 해가지고 엄마가 바꿨다 땅가스 어 세븐이 나오고 일단 갱형으로 넣어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야 돼 아 좁다 뭐라고 의자나 주이소 그냥 좁거나 앉아 해 양파가 이거밖에 없나 양파가 이거밖에 없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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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밖에 없나 양파 양파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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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밑에 아닙니까? 네 지금 가다는데 뭐?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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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